개인의 욕심과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 그냥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예요 제가 오늘 안 되겠지만 입사 전에도 제가 브런치나 이런 거를 보면서 대표님의 개발에 대한 DNA를 닮고 싶다 저는 수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은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수면 경험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매트리스, 베개, 침구, 프레임 수면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